안녕하세요 저희는 와인의 기원지 조지아에 있습니다 조지아에서도 조지아의 와인을 60% 이상 생산한다는 까리티 지역의 시골 마을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슈라 할아버지와 메가 천촌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특별히 포도 농장에 포도를 수확하러 가는 날입니다 대지를 풀어 놓고 다니네 나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슈라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슈라 할아버지는 지금은 제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머물고 계시고 고향집에는 그 여동생 랄리 분이 계속 머무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가말로 줘봐 로고라 가 아 가말로 줘봐 포도밭은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포도밭 도착 여긴가 내일 일할 곳인데 먼저 가서 정찰하고 엄청 크다 진짜 근데 품종이 또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야 어 그러네 위에 거랑 또 다른네 품종이 포도밭은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가 다 따야 된다 뭐 약간 이런 말 같은데 아 싸페라비 아 싸페라비 아 싸페라비 짜매 와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거면은 만원이야 만원 어 이거 만원 넘는다 드시면서 보셔 저 멀리서 반은 먹었어 구시해 구시해 아니 저 멀리서부터 손에 든 거가 반으로 줄었어 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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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탐 진짜 그 송이가 있어 뭐야 저기 뭔가 이렇게 먹으면 애 막으래 다른 송이 다디 다디 여기 넣어라 시끄럽고 빨리 넣어라 포도 따라와서 근데 나보다 할아버지가 더 많이 먹어 나 어디 어 나와잉 음 가자 아 근데 맛있다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신내산 청고도만 나 여기가 많은 긴다 신화 고파걸어 기름 쉰ita 아아 아르반 아르반 아아 밴드 콜라 아르반 날카똔 아르반 아아 아아 이거 되게 써 아우 이게 아주 좋아요 이거 몇 도야? 되게 녹화하고 있는데, 이거? 어 차차 차차 무꽃土 차차 차차? 응 40일 50일 직접 만드시는 것 같아요 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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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애는 왜 이렇게 미랏다 먹었어 할 수 있는 조지아 위에 한 두 개 가지만 이제 알겠어? 응, 알겠어 할아버지가 하는 애가 조지아 테이블에서는 특이와 관계없이 그들은 일반적으로 화이트와인을 마신다 이는 조지아 테이블의 전통와인입니다 화이트와인? O 그러니까 레드와인보다는 화이트와인을 맡는 거PO 내가!? 왜 못 가 rhino 뷰노 우리는 1년 내내 보드카를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괜찮다면 여기 있으면서 겨울 내내 매일 술을 마셔야... 이 제안에 대한 당신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어어어. 다리가 통가 다리치는 Page remembrance studying it and those created. 뭔지 모르겠지만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입니다. 여기서 잠을 잤고요 어제 밥을 먹을 때까지 여기서 잠을 자고 가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잠을 자고 가는 거더라고요. 할아버지, 여동생의 따님도 왔고요. 따님의 아들도 왔고요. 그 다음에 아들의 여자친구, 결혼할 여자친구는 또 오늘 온다고요. 그러니까 온 대가족이 다 모여서 포도를 수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포도를 수확하러 갈 것 같습니다. 가시죠. 할아버지, 식사하시고 소, 식사하고 이것도 웃기고 이것도 같은 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샐러드, 이것도 지금 견과류 소스, 할아버지. 처음에 샐러멘, 여기가 오게 되면. 아, 찍지 말고 빨리 먹어라. 지금 포도를 수확하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차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포도 싣는 곳에 탔어요. 아마 여기에 포도를 가득 담아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 우리 포도밭이 어디냐. 들어가는구나. 다들 일하러 가는 모습이에요. 사페라비아라. 사페라비아라. 마토테드리. 아, 언니, 디스그레이브?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요만큼. 한 5분만에 이만큼 했네요. 지금 차랑 같이 저만큼씩 같이 사람도 같이 전진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잡초를 제거하고 계시고요. 포도는 계속 따고 있습니다. 아버지와兄弟? 아버지와 가족들은 아, 까말로 조홍아. 기울기. 내 이름은 자기소개에 오빠, 담은?" 안녕하세요. mejor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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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FT는.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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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말로 조홍아. 나는 까말로 조홍아. 까말로 조홍아. 오케이 와 벌써 이만큼 간다 어디부터 하면 될까 여기 많다 여기 서야되겠다 여기 서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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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을 다 수확을 한 곳 이쪽이 다 남은 곳 하나에 이 정도의 포도가 달려있습니다 지금 일한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 한시간 반 밖에 안됐어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 힘든데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했다? 이만큼 더 안되잖아 근데 오랜만에 노동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생산적인 노동 나쁘지 않은데 지금 트럭 옮기는 동안 다같이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본다 할아버지 로고라하 어떠냐? 까르기야 까르기야 오늘 수확한 것들입니다 아까 진짜 찌끔 밖에 없었는데 엄청 많지 않아? 뿌듯한데? 내가 다 딴 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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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인으로 가다가 청포도가 보이면 수확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이 수석이거든요 오늘이 9월 30날인가? 딱 이때 수확을 하네요 이쪽은 포도를 모두 다 수확합니다 열세 열네 거의 열네 줄을 한 것 같은데 1차로 한번 다 가져갔고요 여기를 다 걸어다니면서 한번 다 훑으면서 산 게 2차로 수확합니다 청포도 이제 청포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사페라비를 저는 사페라비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2차로 사페라비를 아까랑 같은 그림이 아닙니다 3시간 지났고요 이제 새로 일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작업 라인 분배하는 중이에요 사페라비 열한 살인데요 포도를 수확하고 정리하고 하는 게 벌써 익숙한 날이에요 이제 정리하는 중이에요 까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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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다른 포도밭에 또 멈췄습니다 또 다른 포도밭 엄청나구나 더 길어 끝이 안 보여 아까 거기보다 밀도가 더 높아 영상으로 찍은 건 10분도 안 됐는데 저희 4시간은 이랬습니다 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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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되게 잘 나와 저희 장남도 아 당부 아 당부 측정을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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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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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